2매치 출발 빠른 서비스 지금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은수 2대0 받아내고 2대1 백핸드 나이가 달라졌어요 하루만의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2대3 등공처리 변화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기습적인 서비스 백핸드 넘어갑니다 2영은 받아줬고 공격자 득점이 많습니다 정원순 또 단 남감선수가 볼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순 선수가 나도 할 수 있어요 2대4 2개 이영 이영 2개 이 이영은 이영은 서비스였습니다. 이영은 9대5 백핸드 빨랐어요. 이번엔 넘어갔습니다. 이영은 스텝 발스텝이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입니다. 이영은 이영은 오오 두번째 게임 정우순의 서비스 완벽하게 해줘야됩니다. 그렇습니다. 툭 밀어줬고 공격자세 이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영입니다. 보핸드 공격전환 선제 공격 정우순 정우순 1대3 탑서핀 걸어줍니다. 그리고 반격 강탄 강탄 1대4 아 코스 좋아요 이영은 또 공격 코스까지 변화를 주게 되다 보니까 이영은 선수가 쪼꼬습니다. 면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 아 9대1 아 5대2 국수 에어 에어 우아 엄마 에어 에어